유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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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할 수 있는데 불어오시는 거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네 유연아 오 불어오는 아 잠시만요 아 한 명씩 아 진짜 한 명씩이구나 안녕 어씨 시우 자 어씨 시우 와 와 와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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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미치겠다 와 뭐야 빙고는 진짜 겁잡을 수가 없어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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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궁금해 진짜 안 보고 싶어 자 다음 멤버 들어갈게요 쟤아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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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어떤건데 소연이 다같이 해! 다같이 해! 다같이 해! 다같이 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대박! 아니 이렇게 아무렇지 않겠다. 딩고 직원분들이세요? 딩고 직원분들! 알바 아니에요? 더 웃겨! 더 웃겨! 아 너무 웃겨! 준비하세요 이제! 아 진짜 웃겨!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어떡해! 말자 말자!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웃겨서 못하겠어요! 너무 웃어서 목 아파!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사운드요! 꼴보이스 여친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사운드로! 네 카메라! 기절할 것 같은 여친이들의 역대급 비주얼을 담은 카메라! 롤! 아 너무 웃겨! 슬레이트 가겠습니다! 슬레이트 올라올게요! 슬레이트 올라올게요! 저희 감독님이요! 슬레이트를 평범하게 치면 큐를 안 치고 천연기념물 보이스 알러브유주와 여자친구의 마스코트 엄지가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아무도 쉽다! 천연기념물 보이스 알러브유주가 여자친구 마스코트 기암둥이 엄지가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친구 이상해요! 여기 연기력으로 뽑죠 사람! 진정해! 진정해! 너에게 들려질까? 슬껍 짓는 샤이니까? 너에게도 보일까? 빰빰빰! 카리스마! 진정해! 진정해! 내가 볼 때는 모니터에다가 뭐가 있을 것 같다! 여기 계시잖아! 아니 아니 아니! 여기 계시죠! 너무 예뻐요! 사늘에서 내려온 것 같아! 아니요 성원구? 이러다 여기에 막 귀신 나타나는 거 아니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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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지차 주고 있어! 오! 멋있다! 뭐야? 너무 예뻐! 아 신났죠?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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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피! 아까 주문하신 거 사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 그거 스테이픈들 하시나! 선배님은 아메리카노의 싱싱한 거제소산 멸치대가리 추가! 맞으시죠? 그거 추가했어요! 천하백화! 아 싱싱하네! 이거! 선배님은 아이스라! 응! 야! 야! 이거 뭔 맛으로 먹으려는 거야? 지금! 내가 아이스라떼에 사랑 가득한 몽글몽글 히핑크림 추가했지? 뭐하는 짓이야? 라떼에 사랑 가득 몽글몽글 히핑크림이 빠진다는 거! 여자친구의 불렀고 사랑스럽고 깜찍하고 청순하고 그 아이 데뷔했던 파워 프랜세이스의 아름다움이 빠진 거야! 정신 안 차려? 야! 너 몇 개월 차야! 죄송합니다! 재한 시간 5초 줄게! 네! 지금 당장 다시 만들어 봐! 지금 어디서 보여? 웨핑크림을!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준비했어! 아 근데 이거 좀 혼자 하기 좀 어려운데? 저 죄송한데 은하 씨딱이 좀 어려운 건 아니고 저 혼자 하기 좀 벅차가지고 은하 씨가 좀 도와주셔야 될 거 같아요 웨핑크림을 얹어야 되는데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귀연둥이 은하가 사랑 몽글몽글 가득한 웨핑크림을 얹습니다 하나 둘 셋 완성! 완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완성! 와 딩고 수상! 와 최고다! 지금부터 몽글몽글 휘핑크림을 울립니다. 사랑이 가득 하나는 없어요? 다 하셔도 돼요. 제가 마음을 넣어 여기다가 사랑을 넣어. 안 하자마자. 귀여움 가득하게 중요한 건가요? 네. 오케이! 가실게요. 자! 귀염둥이 운하가 귀염둥이 운하가 사랑 가득한 몽글몽글 휘핑크림을 여기에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선! 우선! 완벽해요? 완벽해요? 완벽해요. 그게 뭐야? 소름이 넘치네. 삐딘님. 사랑 몽글몽글 휘핑크림. 몽글몽글 휘핑크림. 가득 담아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왜 이거지? 너가 내 마음을 잘 알고 나, 은하 씨가. 이거 깔았다면. 몽글몽글 휘핑크야? 몽글몽글 휘핑크야?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몽글몽글. 죄송합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야. 일단. 일단. 일단 맛볼게 내가. 맛볼게. 뭐야. 이 맛이지. 역시 낫대. 사랑하게 몽글몽글 휘핑크림이지. 우리 다음 테이크 갈게요. 준비하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음악. 큐.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왜 왜 왜. 신비 씨. 왜 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바로 여자친구의 스타트다. 이 새로 라이브 뭐 쯤이야. 부셔버리겠다는 눈빛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아 아쉬워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그거 좋고요. 뒤에 멤버들은 교차로 노래 불러주세요. 리허설 한번 해볼게요. 네. 눈빛 장착하셨죠? 만족합니다. 뒤에서 멤버들 노래를 부르셔야죠. 펼쳐지는 Singing Star. 너에게 들려질까? 자 그거 그대로 가겠습니다. 펼쳐지는 Singing Star. 너에게 들려질까? 펼쳐지는 Singing Star. 너에게 들려질까? 너에게 들려질까? 펼쳐지는 Singing Star. 너에게도 보일까?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셨어. 다시 만나요. 어떤 길을 가져던 너로 변해가.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할 거야. 다시 만나요. 너에게 들려질까? 날이 손을 달려질까? 네. 너에게 들려질까? 너에게 들려질까? 너에게 들려질까? 너에게 들려질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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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준비 진짜 맛있어! 하나 둘 셋! 됐어! 오빠가 가르쳤어! 이게? 근데 뭔지? 뭐야? 긴 고백! 댄스밸 채널 할 겁니다! 아 소리 질러! 야! 민정 씨는 혹시 어느 팀이 우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아 어디 보자 아무래도 댄스 타임의 우리 예린! 우리 스타일 내가 예린! 어떻게 맞배기로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맞배기로? 맞배기로? 제가 생각해서 아마 예린 씨네 팀이 승리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역시 메인 댄서가 있는 신비씨가 있는 팀이 우승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선배님 보여주십쇼! 와! 좋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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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오! 어떻게 이깁니까? 좋습니다. 좋아. 어. 어. 안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아. 역시 연집입니다. 자 다음 다음. 은하. 은하 좋아요. 아.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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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잠시 사운드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 아 이런 건 진짜 곤란하죠. 아니면 흥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 음악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또 제가 알기로 저희 딩고 스태프들 중에 또 음악적인 기질이 대단한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 그래요? 나 나 나.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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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이벤트 받는 기분인데? 와. 하나. 둘. 셋. 궁금하지?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질문 중 두부 두무라 놀아 은혜 쉽게 그리할래 아테리 정수 과연 무슨 팀이 누구? 두루루루루루루 정말 바닥을 두드리는 예리시 팀의 챔터!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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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baking Advent 크아 으아 으 our 으아 으 hoc 으 ih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진짜 끝이에요? 네, 진짜 끝났어요 이것도 몰래카메라예요? 제가 수상한 시리즈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당해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웃겨 이 텐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진짜 저희 웬만해서 텐션을 안 지는 그룹이거든요 약간 자존심도 싫어 진짜 저희 나중에 까먹을 때쯤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근데 약간 지금까지 했던 콘텐츠 중에 제일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진심이에요 응, 진짜 약간 오래들어서 제일 많이 웃은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이제 마무리 할게요 무슨 마무리요? 진짜 너무 반가워요 진짜 너무 반가워요 진짜 우리 스타를 잊은 우리 우리 에피터로 score 아~~~~ 아~~~ 아~~~ 아~~~~ 꼬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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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해! 귀엽고 건진한 연희가 사이트에서 나눠주십시오! 하나, 둘, 셋! 아, 너무 잘했다! 목줄이 풀시가 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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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 무시가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